윤석열 대통령은 침사를 하실 때 33번인가 35번인가 이렇게 자유라는 그런 용어를 천명했고 또 본인이 후보 시절에 본인에게 가장 젊은 날 큰 영향을 미친 책이 소위 미국의 시카고 대학에서 시카고 학파의 대부로서 자유시장경제의 열렬한 글은 옹호자이자 추창자이자 이론가였던 밀턴 프리더만 교수의 명저서인 선택할 수 있는 자유 프리덤 투 추즈라는 책을 꼽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광복절의 경축사에서도 자유라는 이야기를 서른 분 이상 정도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용어 가운데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사랑하고 좋아하는 일명 트레이드마크가 될 수 있겠죠. 그 부분이 이제 자유다 이렇게 이제 대내외 그렇게 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호랑나비로 유명한 그분이 이제 이번 유시하는 과정에서 협조를 했지 않습니까? 협조를 했었기 때문에 간담회를 가지고 그분들의 헝국신가에 그분이 나오셔가지고 기자들한테 국민들이 전 정권과 다르게 볼 수 있는 방송을 마음껏 볼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이제 당선인께서 약속을 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언론들의 크게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쓴소리 하는 것이 그렇게 뭐 기분이 좋지 않겠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공명호 tv는 사용하는 언어가 상당히 절제되고 또 제 나이가 있기 때문에 좀 상당히 이제 자제력이 있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가끔 이렇게 가슴 아픈 이야기도 있겠지만 그게 다 합하여 선이 되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공적인 그런 목적 우리가 함께 사는 그런 사회가 더 나은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한 그런 소위 공익 성격의 그런 방송이지 않습니까? 재테크 방송이 아니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공적인 성격의 그런 방송이기 때문에 조금 썬소리가 나오더라도 방송을 탄압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 대개 이제 지금까지 보게 되면은 저의 방송을 이렇게 대부분 이제 탄압하는 방법은 대개 서너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방송에 대한 노란 딱지를 붙여 가지고 광고 수입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한 가지 있고 그것보다 훨씬 더 위력적인 것은 전문가들은 그것을 실드를 친다고 이렇게 방어막을 친다고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볼 수 없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 음악 기술적으로 그런 방법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 예를 들면 실방송 같은 경우도 쉴드를 쳐 가지고 일정 수 이상이 못 들어오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관찰해 보게 되면은 대개 천명에서 이천명대를 넘어서게 되면은 사람들이 거의 정체되어 가지고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것을 한 번이 아니고 계속 관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쉴드를 쳐 가지고 방송을 하는 사람은 볼 수가 있는데 다른 많은 사람들은 볼 수 없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 그다음 이제 세 번째는 그야말로 이 방송 가운데 80% 정도는 추천 동영상이라고 해 가지고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지원이 되고 나머지 이제 20% 정도가 직접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제 영상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그 추천 동영상 80%에서 제외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옛날에는 잘 보였는데 공병호 tv가 잘 안 보인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알고리즘에서 제외해 버린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정상적인 경우에 그런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영상 양을 100이라고 그렇게 하면은 지금 현재 공병호 tv는 10에서 20 정도 맥시맘 20 정도 20 정도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그냥 추천 동영상 알고리즘에서 다 빼버린 거죠. 그다음 이제 더 놀라운 것은 이제 자주 구독자를 빼는 겁니다. 이렇게 구독자 수를 줄여준 겁니다.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이 본인이 구독을 한 지가 오래됐는데 구독자 수에서 빠져 가지고 다시 또 구독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공병호 tv는 지난 한 2년 동안 거의 성장을 안 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구독자 수나 이런 거가 구독자 수를 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독자가 갑자기 이런 천명에서 계속 줄어드는데 그게 이제 한 달이 될 때도 있고 두 달이 될 때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김헌국 씨입니다. 김헌국 씨한테 이제 후보 당선인 시절에 국민들이 보는 방송을 마음껏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윤석열 당선인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정권이 바뀌면 좀 나아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게 여러분들 어제 방송입니다. 어제 방송. 주말에 나간 방송은 모두 다 다 노란 딱지를 붙였어요. 이 노란 딱지를. 이게 뭐 뵐 거 아니지 않습니까. 권성동 한탄. 몰락으로 가는 길. 당신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김종인 망은. 다 이 노란 딱지를 붙인 겁니다. 광고 수입이 발생할 수 없도록 지면 때문에 이렇게 적게만 여러분을 소개했습니다. 또 어제 월요일날 내보낸 방송도 윤석열 협치라고 노란 딱지 이준석 말 점점 직상해지고 있다. 노란 딱지 이준석 특별한 사고 습관 노란 딱지 이준석 우근을 읽다 노란 딱지. 이게 무슨 사회적으로 해악을 끼치는 콘텐츠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법관들 쪼대로 할 것 노란 딱지. 김종인 정신 차려 노란 딱지. 그런 거죠. 뭐 이런 내용들이 무슨 사회적으로 위화감을 조성한다든지 사회적으로 무슨 분란을 만들어낸다는 그런 콘텐츠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는 정순나 님이 말씀하시네요. 찾아 헤매야 공병호 tv를 볼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는데 공병호 tv도 기여한 바가 크지 않습니까. 권성동이만 여러분 기여한 게 아니고 김기현이만 기여한 것이 아니고 권영세만 기여한 것이 아니고 공병호 tv도 윤석열 정부의 등장에 상당히 기여를 한 거죠.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뭡니까. 지방선거나 대통령선거에 다 뭐 했습니까. 사전투표 합시다. 사전투표 합시다. 사전투표 합시다. 정신나간 이야기를 한 거 아니에요. 공병호 뭐라 했습니까. 사전투표 하지 맙시다. 위험합니다. 당일 투표 합시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간신히 이겼잖아요. 공치사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제 이야기는 정신들 체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냐 말입니다. 이게 업체에서 자발적으로 할 수는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업체에서. 은밀한 방법을 하기 때문에 내가 구체적인 방법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욕 차원이지만 중앙선거 관련해서 선거 데이터를 보게 되면 그 선거 데이터의 흔적이 남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 보시게 되면 주말에 여러분 내보낸 모든 콘텐츠하고 그 다음에 어제 내보낸 모든 콘텐츠를 다 노란 딱지를 붙여놓은 겁니다. 추천 동영상 알고리즘을 빼 가지고 사람들에게 못 보는 것은 물론이고 구독자 순을 줄이는 것은 물론이고 그 다음에 또 노란 딱지까지 붙여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재명이 돼 가지고 어떻게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게 옳은 일이 아니잖아요. 보수진이 집권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옳은 일을 하자고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권력 잡았다고 해 가지고 또 은밀한 방법을 해서 탄압을 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이야기야. 그럼 좌익들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 내 이야기가. 그렇다니까 제가 예를 들면 무슨 사회의 분규를 초래하거나 사회의 문제를 일으키는 콘텐츠를 내보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들 하는 걸 보게 되면 정말 한매를 느끼게 되죠. 구독자 수를 줄이질 않나 실들치가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하지 않나 추천 동영상이 완전히 빼버리지 않나 이제는 노란 딱지를 그냥 석간줄 붙이지 않나 이거 당연히 문화체육부에서 할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부 장관이 중앙일보에 칼럼을 쓰던 대기자가 맡은 거 아닙니까. 이런 짓들을 또 하는 겁니다. 제가 무슨 뭐 다 이렇게 내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마음을 크게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하니까 이제 우파 진정에서 선거 문제에 대한 그런 콘텐츠를 일체 다룰 수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탄압을 당하는 대상이 되게 되면 그 사람들도 다 생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그래서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 자유 이런 거 외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른다섯 번이나 그 이름 귀한 경축사에서 왜 합니까. 취임사에서. 그거 안 하고 이렇게 탄압하면은 뭐 그러려니 권력이란 거 몰래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입만 열면 자유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이렇게 탄압이 되니 이게 말이 되냐 이야기예요. 이 콘텐츠 가운데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다들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참. 여러분들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세계역사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명 종교 철학 그리고 예술과 사상을 예리한 통찰력과 분석과 전망으로 독자를 한없는 상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